안녕하세요. 유튜버 로우피스입니다. PGI 2018 린사이드 세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배틀그라운드 공식 페이지에서 PGI 2018 D-Day 7을 축하하기 위해 인사이드 세트를 드린다고 하네요. 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래 주소를 들어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문항은 배틀그라운드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을 진행합니다. 완료입니다. 지금은 차후 배틀그라운드 계정으로 자동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PGI 2018 린사이드 세트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 감사합니다.